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포켓몬스터! 포켓... 뭐? 뭐야?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기존의 포켓몬스터는 저리 가라! 이런 몬스터볼 필요 없어요, 우린 이제! 주워먹지 마! 주워먹지 말라고! 저희는 포켓몬스터의 디르리를 포켓몬스터로 오늘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션 모드를 추가했는데 이게 좀 힌트가 되겠네요? 저희 앞에는 포켓몬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켓몬센터 뭔지 알죠? 새로운 포켓몬! 새로운 포켓몬 봤는데잖아! 짜잔! 저 박가님 오랜만에 나왔네? 여전히 보석 떨어지구만! 보석오라! 포켓몬 세상에 온걸 환영한다! 환영한대! 환영한대! 태꽁이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 있는 로토무 상점을 가지고 포켓몬들을 사냥해서 강해지고 포켓몬 챔피언이 되렴! 네? 사냥을 하라고? 사냥을 하라고요? 포켓몬 로토무 상점은 뭔데요? 그러니까요, 뭔데요 내나봐요. 여기 바꿔라! 극찬한 한식 주나봐, 누가 내꺼 먹었냐? 야 내놔! 아 나 죽어버린다 벌써 폭행스럽습니다 되게 폭력스러운 거 빨리 내놔 폭력도 봐주고 그냥 무서워 언니 나 로토브 두 갠데? 내놔 하나 넣은 거냐? 뭐야? 기하님 있어? 응 많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렇 하지만 주의하려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화난 전설의 포켓몬이 나타날 거야 전설의 포켓몬? 야 그럼 잡아야지 때려잡아야지 전설의 포켓몬 아니 신기해 화난하잖아 반대쪽 전설 전설을 잡아? 레전드 레전드 우리가 전설이 되는 거임 그럼? 그렇지 레전드 킹 오브 레전드 오 때려잡히면 어떡해 우리가 자 어서 출발하려 아 아주 폭력적인 양반이구만 이거 응 그래서 포켓몬스터인 것 가자 아 되게 폭력적이네 오늘 다들 내가 이 세계의 포켓몬 챔피언이 되겠다 내가 이 세계의 포켓몬 챔피언이 되겠다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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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어쩌면 저 왜 이래 뿔충이가 때리는데 야야 캣토피가 때리기 있냐 야 이거 우리가 포켓몬을 때리는게 아니라 포켓몬이 우리를 때리는 포켓몬스터였나봐 그래서 포켓몬이야 그니까 어떻게 다 잡으면 코인 떨어지는데 어 포켓몬스터였나 아 아까 그 로터무 이거 있지 우와 성적 뭐해 이거 얘도 포켓몬 아니야 여기도 포켓몬이야 아 얘한테 아이템을 살 수 있네 자 뭐 살 수 있어? 빨리 빨리 내 옆에 잡고 싶어 일단 물약이랑 묵도 살 수 있어 묵이랑 아 음식도 살 수 있네 그러고 싶어 배고프가 안 찬다 이거네 이거네 오 대박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 알았어 뭔데? 이제부터 포켓몬은 돈이 돼 그럼 우리는 로켓다니 몸 좀 한번 풀어보실까? 빠세이 자 그럼 멘토스 어셈블 어셈블 가자 여기 보통 포켓몬들은 이런 숲에서 많이 나오거든 맞아 이거봐 누가 봐도 나 여기서 여기 안보여 안봐도 풀수록 들어가야 되나봐 어 나온다 친절해라 단대기가 나타났다 간단해지기 겁나 센데 체로상 뒤에 이상해씨다 이상해씨 잠깐만 얘네가 레벨이 높아서 포턴도 높아지는 거 아니지? 엄청 센데? 아야 이상해씨 씨 뿌리기 하는 거 봐 이상해씨 뿌리기 아우 그거 욕갔대 어허 좋아 그러면 지금 우리 돈 많이 먹었으니까 이 상태로 다른 포켓몬들도 한번 찾아보고 돈도 한번 모아보자고 어 뭐야 안될다 해 오 꿀춤이 오 꿀춤이 나 숲속으로 들어왔어 오 꿀춤이 오 꿀춤이 나 숲속으로 들어왔어 아 아 잠깐만 야 여기 풀 속에 별의별 포켓몬이 다 있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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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끌고 나온거야 아 스팸 들어가지마 진짜로 어허 어허 꼬부기 뭐야 앙 앙 꼬부기다 어 꼬부기도 있어? 응 꼬부기도 귀여운데? 우와 야 근데 맞는 건 귀엽지 않다잉 그니까 데미지는 안 귀여운 거 같은데? 어 데미지는 안 귀여운 거 같은데? 어 데미지는 안 귀여운다 좋아 좋아 야 겁나 아파 오 포켓몬 둥글게 둥글게 아니 우리 돈 모아가지고 무기 사야겠다 무기 사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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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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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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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어허 어허 오 ŵ야 멋있다 어휴 어 피카츄다 오 오우 야야야 얘들아 안 귀여워 안 귀여워 내가 피카츄 한 마리 잡을게 어허 잠깐만요 어휥 그 두 마리가 여기로 오 내가 할게 아 누가 아 도구야 누가 나 때리면 죽을 뻔했네요 진짜로 아 우리 계속 올라가 보자 우와 절대 올라가 야 이번에 파이리가 나타났네 형 파이리 파이리? 어 숲속으로 도망가 여기 숲은 모르겠지? 오 야 여기 어그로 다 끌어놓고 쟤 도망간거봐 나 체력 한 칸이란 말이야 아 아 누가 때려 야 숲에 벌레가 나타났다 파이리 로빈 있는 방향으로 불폭발사 제발 왜 싫어 죽는단 말이야 혹시 본인 포켓몬인가요? 오 제 포켓몬 아니요 저 포켓몬인데요 아 맞죠 포켓몬이네요 본인이 포켓몬이에요 몬스터에요 날 몬스터 취급하네 이게 오 어쩜 좋아 내가 해결할게 또 무기를 얻어 형 범 그렇게 안 쎈거 같은데? 맞아 후 저 너무 약해 일단 저검을 사면 안되겠구만 어? 로토무 검이 뭐가 있을까? 어? 잠깐만 아홀로틀검이랑 복어검이 있네 나 아홀로틀검 써볼래 이거 되게 세보인다 거래 짜잔 아홀로틀검 사장님도 검 샀어? 아니 난 너무 체력이 없어서 밥 먹었어 고마워 나 쌍검이야 쌍검 돌려주세요 잘 써먹네 모션 고맙습니다 아 내가 도와줄게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대박 어 잠깐만 로토무 따라다닌다 우리 어? 그렇네 티완하고 다녀되겠는데? 어 저기봐 이상혜씨 천국이야 안녕 환영 이상혜씨 견뎌라 이상혜씨 양파밭인가? 이상혜씨 야 쿨숲에서도 이상혜씨 나온다 아 나 이거 아홀로틀 쓰면 체력이 회복되네 재생부터 아 너무 부럽고 난 허기가 차 근데 어 배고프면 찬다고? 어 음식 살 필요는 없긴 해 어 대박이네 그것도 오호 딱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전설의 포켓몬 잡으려면은 맞네 맞네 힘들 것 같아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무기 이거 가지고도 쟤네들 잡기가 힘들잖아 어 맞아 딱 보니까 갑옷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이거 이거 봐 물약 같은 거 보면은 응 되게 다양하고 갑옷 일단 갑옷부터 헉 어 있다 있다 갑옷 갑옷 뭐 있어? 어 로켓단이랑 레드 갑옷이랑 그린이랑 아 나 로켓단 옷 살래 난 나중에 돈만 사야겠다 로켓단 옷이랑 모자랑 치마 살까? 이거 봐 이쁘잖아요 샀어? 짜잔 멜빵치마 옷 산 거야? 사서 다 입은 거예요 어 역시 짧은 바지가 왜 이렇게 드럽냐 기디형 어휴 이술이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니 형한테 하는 말이야 아 그런 거야? 로켓단 뭐야 로켓단? 오! 로빈의 로짜 같은 로짜야? 어? 짜잔 모션 모드 때문에 옷이 좀 깨져 보이긴 한데 같은 알가물인가 봐 옷이 다 찢어졌는데? 아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옷을 못 입어 아 전하님 코인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줄게 나두 고마워 고마워 자 우리 더 세졌으니까 이제 포켓몬 사냥을 해보자고 원투 원투 꼬다꼬 오 독침뿡 독침뿡뿡 독침뿡뿡 독침뿡 독침뿡 아 아 어 야 뒤도 오네 오 쎄다 벌 싫어 벌 싫어 벌 진짜 싫어 아 진짜 떼로 달려들어 이거 뭐야 현실 호증 뭐 벌 때냐고 오 벌 싫어 도빈이한테 다 보네 아 싫어 으아악!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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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좀 잡을만한데? 야! 저쪽에 다 몰려있다. 살려줘! 어어! 하지마! 하지마! 살려줘! 우린 여기도 충분해. 야! 허우 안 들려. 알았어. 알았어. 어후. 굿. 숨속으로 들어가! 독신포 어디있어? 에이! 다 도배라! 으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니야! 난 독신주기 아니야! 하하하하! 난 광고풍이야! 어! 여기 단데비도 있다! 음 나이스! 어! 그럼 나는 요거 살래! 뭐? 어... 이... 보거 달린거! 어! 닮았어! 보거! 이 자식아? 이 잡았는데 왜 둘이 스킨이 바뀌었냐? 어? 하나는 이슬이고 왜 하나는 우웅이야? 2. 이 수리에! 아... 용병한 아이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자 따라오세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갑니다! 다음 폭행을 하러 갑시다! 하하! 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상해! 다음 폭행을 하러 가.. 어? 지가르대 코어라는데? 어 이거 전설 포켓몬 코어 아니야? 뭐야 이 조그만 애벌레는 진짜? 치면 갈 것 같이 생겼어 때리지도 않아 죽어라! 쪼끔 해갖고 그냥 이거 뭔가 코인 많이 줄 것 같지 않아? 뭐라도 있냐?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있는 거구만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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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질! 어휴 주먹네 이거 나오는 거 뭐야 코인 하나 열대야 열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이고 뜨거워! 아!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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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나 알았어 뭐야? 저 녀석이 전설의 포켓몬이야! 뭐야 저.. 뭐야 저.. 오! 온다! 오! 피해! 오! 야! 겁나 아픈데? 황금사과 먹어야겠다 이거 오! 샤이닝 포션! 황금사과! 오! 오! 안 먹어져! 안 먹어져? 오! 그냥 무작정 돌진! 그냥 돌진하자 그냥! 들어 봐! 아! 못 먹는 포션을 사버렸다! 지가르대! 오! 야 날아가는데? 진짜 날아가는데? 오! 왜 나세요? 아 잠깐만 아까 지렁이었는데 왜 갑자기 폼체인지 했냐? 몰라 이상하다 잡자! 그렇다면! 지팡이다 이 자식! 지팡이! 지팡이! 가자!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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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 딱 붙어! 어휴 아래는 안보이지! 키가 크니까!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안들어가는거 아니냐? 아야! 데미지 드럽게 안들어가네! 누가 나 때려가지고 나 독댐 들어오냐? 어휴 아 미안한다 야! 터무니없어 이거! 내려와! 올라가버리면 못잡잖아! 제발 내려와줘요! 내려와! 내려와! 어 온다 온다! 내려잡아! 말은 잘 듣네 그러게 체력 얼마나 남았어 얘? 지금! 8분의 1 깠어! 8분의 1 깠다고? 어! 아! 아 이 스킬! 겁나 잘 쓰네! 뭐야! 제발 깔게요! 안돼! 다 죽었어? 안돼! 아! 잠깐만! 레이드 시간 끝났대! 아! 못잡았어 오늘! 아! 어떡하지? 오늘은 우리 미션 실패한거지!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설의 포켓몬인 시가르드를 잡지 못하고! 포켓몬스터 챔피언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요거 아이템 요거 수리받으러 가자! 우리 회복 받으러 가야지! 너무 열심히 싸웠어! 박사님! 저희 열심히 하고 왔어요! 에휴! 이 멍청한 것들! 그걸 못해가지고! 어허! 우리가 또 포켓몬은 못익이지만 주먹은 잘 씁니다! 이렇게 휘둘더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휘둘더라도 안 했는데! 에휴! 잠시만요! 아주 잘했어요! 어휴! 비꼬는거 봐! 열 받아!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저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안녕! 다시 돌아와! 이것도 보실래요?